어 돌려줬어 돌려줬어 카메라 돌려줬어 시리켰어? 됐다 그리고 페이페이스 한 번 더 돌려야 돼 아니 한 번 더 돌려 다른 데가 놀랐다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 들어왔네요 아직 여러분 저희가 이게 빻대기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멈췄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지금 50분이니까 5분 딱 더 해서 할게요 아무소 대단체 여러분 너무 미안하네요 5분 하고 5분 동안 지금 몇 만이죠? 186 아 이렇게 됐구나 처음으로 처음부터 잘 시작한다는 그렇구나 그러면 그러면 어떡하지?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20만 넘었으니까 엔딩으로 오빠야를 들려드리고 셋이서 엔딩으로 오빠야 들려드리고 한 곡씩 딱 우리가 이게 미안하니까 한 곡씩 딱 더 불러드리고 오빠야 들려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만약에 5분 동안 5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5만이 된다면 저희가 이 조합으로 시즌2를 암호송 대단체를 2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시작할까요? 네 아 무슨 노래를 불러드리는 게 나일까나? 음 롱롱 롱롱 열차는 그래서 남다원 남바원이라고 그럼 다은 언니 곡 고르는 동안 우리 언니가 댓글 좀 읽어주세요 네 네 네 하트 다들 하트 눌러! 이런거 밖에 없어? 맞아 하트만 밖에 없는 아 여러분 저 곡 추천해줘요 하트 하트 빨리 읽어주세요 미기 언니 미기 여름 언니 머리 귀여워요 정말요? 저 샴푸하고 생머리 그 자체에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불러갈래요 나로 말할까? 죄송해요 어 롤리 불러주세요 롤리? 시트 선배님의 롤리 어 괜찮은데 그리고 또 이리와 또 인연 불러주세요 안 돼요 연정했어 안 돼요 연정했어 또 에이핑크 선배님의 파이브 불러주세요 그리고 소나기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브레인 불러주세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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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요즘에 또 핫한 아이유 선배님의 반편지라는 거를 아 좋아요 잠깐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괜찮아요? 오케이에요? 안 괜찮아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얼 쌍스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은 당신의 모델을 참 가까이 보낼게요 후웅 사랑하다는 말 예요 네, 저는 이렇게 반편지를 자주 듣기 때문에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미기는요? 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영어, 영어, 한국어 다 불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중국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이 노래는 중국 영화 OST였는데 너무 좋아요. 영화도 재밌고 노래도 좋아요. 그만 불러주세요. 제목을 일단 말해주세요. 제가 한국에서의 작품을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국노래의 그 특유의 그 뭐라고 해야되죠? 약간 그 중국노래 특유의 멜로디 같은 게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노래에서 약간 중국 감정이 느껴지는? 느껴지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미기노래 실화냐? 맞습니다 자 이제 들었어 실화다 실화한다고? 실화 실화 진짜냐고 아 다음 빨간 맛 궁금해 저는 여러분 두 개 중에 골라주세요 뭐야? 제이레비 선배님의 아까 제가 추천해드린 노래인데 선장 아니면 백아연 선배님의 쏘쏘 저는 선장 언니는요? 아 쏘쏘도 좋은데 쏘쏘 쏘쏘 여러분 뭐가 좋아요? 청정 쏘쏘 청정 방금 미견이 잘 안보이는데 곰새 곰새 마리 불러주세요 곰새 마리가 뭐가 해줄까요? 제이레비 콜콜콜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이거 불러드릴게요 선장 쏘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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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알겠어 아니 댓글에 갑자기 갑자기 쏘쏘쏘쏘 엄청 많아가지고 네 쏘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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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게 네 MR이 있나? 잠깐 보고 알겠어요 그냥 부를게요 아 진짜 시작 시작 한út ollen 좀 사랑 어떻게 하는 거였더 기억도 잘 안나 오 우리 여름이 목소리 너무 이쁘다 베이비 페이스 저기 بست어보온 목소리 너무 예뻐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름이 노래 너무 잘해 이제 종료할 시간이 지났어요 이미 네 저희 그럼 오빠야 맞은 엄마 20만 넘었으니까 해드릴게요 엠 말 안채고 그냥 할게요 시 잠깐만 나 지났어 그 이거 안무도 해줘야돼요 알겠습니다 시 오빠야 시어 시작 오빠야 나는 나를 좋아하고 다시 안 맞았어 시어 시어 시작 오빠야 나는 나를 좋아하고 날 notre notre our 여러분 1, 2, 3 나는 나를 좋아하고 나는 나를 좋아하고 나는 abges störrer 여러분 5만이 넘었으니까 우리 1동 시즌 2 하카라는 마주방 포즈를 경enk하려면 osh 시작 하나 둘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끝 안녕 여러분 다음 암호송 대잔치에서 봐요 시즌2 안녕 굿바이 어 우리가 꺼야 되는구나